그녀의 남자들이래요. 황정민 씨, 진우샨, 김종민 씨. 어려워. 어렵네 진우샨. 혜린 양 정답을 여쭙으면 말씀하셔야 됩니다. 혜린 양. 말해줘. 아닙니다. 정답. 정답. 천명훈 씨. 자 천명훈. 천명훈. 엄정화의 페스티벌. 정답. You'll never cry. 뜨거운 태양 아래 sunny days.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돼. 천명훈. 지금 다 던져놓은 거야. 다 던져놓고.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. 고마워요. 준비해주세요. 한번 제가 한번 말아드릴게요. 말아준대. 말아준대. 자표가. 이번 주 성점이 좋습니다. 몇 개 안 남았어요. 정인 씨 거 하나 가져요. 정인 씨. 저 낚실대요. 낚시 좋아요. 아니요. 저 낚실대로 해보고 싶어요. 이제. 이제. 낚실대 갑니다. 힌트. 주세요. 계곡 사진인가요? 뭐죠? 아 이거 어려운데요. 어 뭐야. 정답. 정답 승호 엠블랙 승호. 깜짝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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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. 선녀와 나무꾼. 정답. 선녀를 찾아주세요. 나무꾼의 그 얘기가. 사랑을 잃은. 내 가슴에. 아련히 쳐져 오네요. 성공. 축하합니다. 아니 이 노래를 어떻게 알지 정말. 승호. 승호 씨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요. 저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. 어머. 그리고 일단. 괜찮은 친구일세. 축하드려요. 자 이번엔. 아 요거를 빼놓았네. 스마트워치. 예술이에요. 예술이에요. 이온 선배님 요게 뭐냐면요. 그 골프 나가셨을 때. 휴대폰을 그. 라카에 두셔도. 전화를 받는 건 아니고. 누구 전화 왔다고. 아니 아니 아니. 바꿔줘. 예. 예. 바꿔줘. 바꿔줘. 몰랐지 아까. 저희는 마트가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그리고 새로운 기능이 하나라도 추가가 되는데요. 골프를 치실 때 남은 거위가. 이 스마트 워치에 떠요. 네 좋아요. 들고만 계세요 형님. 힌트 주세요. 자 여러분 이번 문제 쉽습니다. 어 누구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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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종민 씨라요. 이름이 뭐예요. 김종민 씨 아니에요. 누구지 몰라. 다음 인터 주세요. 좋습니다. 뭐야. 정답. 어. 조세호. 하지마. 마야의. 어. 개나리 개나리. 정답. 정답. 트와이스. 누가 빨랐어. 트와이스요. 진달래꽃. 정답. 우리의 공연. 주시기. 아 mainstream. 아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.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. 영연의 앞단 진달래꽃. 아름다운 아가씨 끌에 뿌리오리나라. 어? 상품이 없어. 케이스만 있나요? 정말 탐나시나봐요. 자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열렬한 노래방 마지막 번외 게임입니다. 이기면 거의 우승이에요. 자 준비됐죠? 준비됐죠? 음악 주세요. 여기 가을잖아요. 여기 가을잖아요. 푸른 엄덕에 해나은 왜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길고를 향해서 굽이 또 굽이 이른 아침에 도시에서 울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귀여워. 고맙습니다.